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말린입니다. 글로말린, 이건 흙 속에 있는 물질이죠. 글로말린의 별명이 흙 속에 있는 보물,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글로말린이라는 것은 미국의 미생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을 해냈죠. 그래서 이 글로말린이 풍부한 땅은 굉장히 비옥하다. 그리고 글로말린이 부족한 조금밖에 없는 땅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땅이 굳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막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때 글로말린이 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그걸 저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좀 많은데 그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버벅거리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저희들 유인균, 발효종자균을 가지고 식물하고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동영상들 이걸 올해 안으로, 2023년 안으로 제가 10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듭니다만 조금 제가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하루에 제가 영상 3개, 5개 만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이게 딱 세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만 누지를 보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조금 약간 수툴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글로말린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요즘은 모든 지식이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구글 검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글로말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글로말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이미지로 보면 좋죠. 금방금방 그림으로 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저는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글로말린 이미지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말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닌 땅 속에서 이 뿌리거든요. 뿌리 옆에 붙어 가지고 이제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 가지고 글로말린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생물들의 활동,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에 의해 가지고 글로말린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글로말린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촬영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좀 강렬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미생물들이거든요. 큰 거 작은 거 뾰족뾰족한 거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토양 탄소 이제 흙 속에 있는 탄소를 회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이거 억수로 줬습니다. 여기에 식물학자의 정원산책 근데 이 책이 무지박지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181페이지인가? 181페이지에 이제 여기에 그 글로말린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논 해가지고 이 책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글로말린을 치니까 이제 이 책이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글로말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스 24시의 판단은 바로 주문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을 보니까 아 글로말린은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이구나. 글로말린은 미생물들이 만드는 물질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저걸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흙 속에는 보통 이제 1g, 이제 흙 1g의 미생물이 10에 11성 정도, 최대 10에 11성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10에 11성이라고 그러면 10에다가 똥고배에 11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흙 1g 속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들에 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흙 안에서 뭔가 이제 먹고 이제 잠도 자고 또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흙이라는 그 환경은 조금 가혹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선충들, 나쁜 해로운 이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살벌한 밀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도 또 제대로 미생물들이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이제 흙 속에서 사는 곳이 바로 식물의 뿌리에 붙어 삽니다. 뿌리에다가 한번 아까 이 뿌리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이제 뿌리가 엄청나게 많죠. 잔뿌리가. 보통 이제 그 잔뿌리,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잔뿌리의 그게 수천, 한 수천 개 정도 된대요. 아,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만 개. 옥수수가 이 잔뿌리가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잔뿌리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잔뿌리들의 미생물들이 붙어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잔뿌리를 깔아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식물들이 이제 미생물들하고 공존을 하면서 우에서 강압성을 해가지고 이제 당 단백질, 이제 미생물들은 당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단백질을 미생물한테 이제 먹이로 주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서 먹이로 주면 미생물들은 이제 그 뿌리에 붙어가지고 서식을 하면서 이제 이 식물의 뿌리하고 같이 이 땅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생을 하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죽죠. 죽으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글로말린이라는 겁니다. 글로말린. 그래서 이제 이 글로말린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을 향긋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식물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른 병충해나 다른 유해한 미생물들한테 혼나지 않고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지켜주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읽어보고 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그러면 땅 속에서 미생물들만 이제 이 뿌리에 잘 붙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만 하면 글로말린은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은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뿌리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하나의 조그마한 건 하나의 미생물들이 수천만 마리가 붙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식물의 뿌리가 이 정도 같으면 미생물들의 숫자는 이거는 뭐 더 셀려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끝없이 글로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땅을 이제 실질적으로 비옥하게 하는 결정적인 중요 그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땅 속에서 씨앗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하고 같이 잘 공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걸 지금 계속 제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현미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하고 아랫게 동영상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콩이에요. 콩. 제가 이번에 정말로 그 콩 세 알씩 아홉 군데 다 심었거든요. 그 쌍란 거 여러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콩을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에요. 그러면 이 콩을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를 파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용어를 몰라가지고 파종은 이제 이 콩 씨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걸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말들을 제가 배웁니다. 근데 이 언어 말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이제 농사에 쓰는 말들을 제가 이해를 하니까 이제 좀 아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자꾸 앓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종 땅에다가 심기 전에 이제 물에다가 이제 물에다가 한 하루쯤 콩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를 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루 정도 이제 물에다가 충분히 이제 담그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뭐 한 며칠씩 담가놔버리면 이제 콩에서 수분이 가기 때문에 싸게 올라와 버리죠. 그래 되면 이제 조금 그건 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루 정도 담가가지고 이제 시야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샀는데 이거는 이제 노란 대추토마토 씨앗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것도 이제 파종하기 전에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담그고 이거는 이제 그 아삭푸코추입니다. 아삭푸코추도 이제 지금 샀고 이것도 이제 지금 샀습니다. 이 세 개에 합해서 2천 원 줬거든요. 쿠팡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씨앗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그는데 이제 저는 그냥 담그는 게 아니고 이 물에다가 뭘 타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미생물을 처음부터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을 여기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20분만 있으면 다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찍어가지고 현미경 보면 미생물들이 보글보글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 씨앗들을 이제 담그는 거죠. 담가가지고 이제 24시간 정도 있으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씨앗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씨앗에 이제 미생물, 씨앗이 이제 수분을 쫙 이렇게 흡수할 때 미생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한테. 어? 씨앗이 단단한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물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큰 대골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씨앗 안에 수분이 쫙 침투할 때 미생물들이 같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저구가 이제 미리 이 콩하고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마스를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친해져가지고 된 상태에서 이제 땅에다가 이제 딱 그 콩을 싣게 되면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심게 되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이제 이 콩 한 개에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숫자를 뭐 저기 셀려야 셀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콩하고 같이 이제 땅에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콩이 이제 싹이 딱 나면서 이제 뿌리가 먼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그 뿌리를 따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번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싹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강압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에다가 미생물 먹으라고 이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점점 점점 더 이제 세력을 넓히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생물들도 이제 먹을 게 더 많아지고 자기들 세력도 억수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은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쫙 뻗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생물하고 식물하고 이제 공생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공생공존. 그렇게 이제 공생공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서 나쁜 이제 그 유해한 이제 병충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미생물이 막아줍니다. 지 입장에서는 이 식물 뿌리가 자기의 그 집이고 삼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침입하는 다른 이제 유해한 균들을 이제 원래 그 뿌리에 이렇게 딱 붙어 사는 이미 지가 먼저 선점을 했거든요. 그게 지 집이에요. 지 집이고 지 삼터고 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유해한 미생물들이 만약에 흙에 또 5만 대만 미생물 다 있다입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이제 뿌리에 있던 그 미생물들이 그걸 막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막아내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현미경을 볼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어떻게 막아내는지 또 그 세력 서로 싸움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그런 촬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제 그 미생물들이 항생제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상처가 나가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항생제를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좋은 놈 나쁜 놈 할 거 없이 막 완전히 그냥 폭탄을 우에서 막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면 막 5만 대만 애들이 이제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항생제를 이제 이렇게 하나를 물에다 녹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생물들은 이만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항생제 물 이렇게 놓고 온 걸 갖다가 딱 하나 떨어뜨려 봤어요. 제가 떨어뜨리고 현미경을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는 균들을 죽이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막 거기에서 막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걸 촬영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촬영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미생물들이 죽지만 이제 그 항생제에 이제 저항하고 대응하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윽수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농사하는데 만약에 농약 뿌리면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농약이. 농약이 그 항생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에 이렇게 붙어 사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저항하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땅속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농약이나 항생제나 오히려 농약이 더 나쁘죠. 항생제는 그래도 뭐 사람이 먹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농약은 많이 먹으면 죽는다 아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농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농약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름도 이제 기분 나쁘더라고요. 농약 주성분, 주성분 이름이 이제 뭐 뭐 뭐 해가지고 글자가 7장 이랬는데 제가 또 이게 공부는 분명히 하고 이제 이거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요즘 깜빡깜빡 하거든요. 다음에 기억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항생제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 걸 막 이렇게 오만대 때만대 뿌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글로말린. 글로말린은 땅속 미생물들. 이제 그냥 미생물이 아니고 뿌리에 이제 식물의 뿌리에 붙어가지고 뿌리가 주는 이제 당 단백질을 먹고 사는 이제 그 미생물들. 그걸 갖다 우리는 균건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균건균이 저는 뭐 별 균 이름인 줄 알았는데 뿌리에 이렇게 서식해서 먹고 사는 그런 균이에요. 뿌리에 서식해서 그걸 지칩을 알고 먹고 사는 균들이 균건균. 이렇게 이제 제가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균건균이 도대체 뭐야. 굉장히 이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퍼즐이 조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뿌리에 이 세상에 균들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에 붙어 사는 이제 그 균들을 저희들 이 미생물을 넣어주는 게 저는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딱 그 뿌리하고 네하고 둘이서 친해져. 처음부터 결혼시키는 거죠. 딱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이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자꾸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실험을 할 거예요. 농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병충해가 진짜로 주로 되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